감태나무라고 하는 나무인데요 이 나무는 나무 자체에 유분이 많아서 낙엽이 잘 안떨어져요 그런데 보통 이렇게 보면 보통 줄기와 잎 사이를 떨켜라고 하거든요 떨켜부분이 발달하지 않아서 올라오는 영양분 같은 경우들을 나무 잎이 어느정도 머금고 있는거죠 계속 조금씩 조금씩 영양분을 공급을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잎과 줄기 나무 사이에 보면 겨울눈들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겨울눈을 보호하기 위해 장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태나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겨울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잎을 이른 봄까지도 떨기지 않아요 이 겨울눈이 새싹이 돼서 잎으로 만들어질 때까지는 잎을 달고 있는 아주 모성애가 강한 그런 나무라고 볼 수 있고요 감태나무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이게 나무가 사실 검은 때가 많이 묻어 있듯이 보여요 검은 때가 있는 나무 음이 변해서 감태나무라고 변했다고 하는 소리 가장 많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나무처럼 잎을 오랫동안 떨구지 않고 겨울에도 붙여놓는 다른 종류의 나무가 있을까요? 흐려 볼 수 있는 나무 중에서는 단풍나무들 종류들도 단풍나무도 안 떨어지는 나무들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나무가 상수리나무 같은 경우들도 잎을 좀 늦게 떨구는 나무이긴 한데 감태나무만큼 늦게 떨구지는 않고요 좀 이른 봄이 오게 되면 거의 다 떨어지죠 근데 이제 이런 감태나무 같은 경우는 새 봄이 거의 올 때까지도 달고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그런 나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옆에 보면 이렇게 그 우리 상수리나무나 아니면 도토리가 열리는 그런 나무들도 잎을 달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나무의 종류에 따라서 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늙게 떨구는 나무들이 좀 있습니다 감태나무는 나무 자체가 철분 성분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이 번개나 이런 것들을 치게 되면 그 전기를 빠지는 힘들이 좀 있나봐요 그리고 나무들이 사실 온전하게 잘 크지 못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요 앞에 있는 감태나무를 잠깐 보시죠 한번 보면 감태나무 줄기들이 이게 다 터져 있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내끈하지 못하고 이게 이제 전기를 빠져들여서 번개를 빠져들게 되면 이 나무가 버티지 못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터져버려서 자기 나무를 스스로 보호하려고 이런 것들을 터뜨려 버리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감태나무의 가장 특징들은 이렇게 나무의 수피가 터져 있는 것들을 보면 우리가 금방 구별이 가능하고요 요 나무는 예전에는 요런 모양들이 많으니까 나무 지팡이를 쓰게 되면 지팡이가 굉장히 예뻐요 그래서 연수목이라고 해서 나이 많은 사람들이 더 오래 살고 싶어하는 어떤 욕구로 연수목이라고 해서 지팡이를 많이 가져다녔는데 그게 사실 근거가 있을까 싶긴 해요 그런데 이 나무는 중부 이북 지방에서는 볼 수가 없는 나무에요 중부 이남 지방에서만 볼 수 있는 나무에서 강원도 쪽에서는 거의 볼 수가 없는 그런 나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럴 부분도 있겠지만 참나무 종류들도 간에 간혹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동굴성 신물들 그다음에 이제 벗나무들도 오다 보니까 몇 개가 보이긴 하는데 흔치 않고 대부분 여기는 소나무 숲과 감태나무로 되어 있는 그런 숲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소나무가 빽빽하면 다른 나무들은 좀 자라기 힘든 그렇죠 자라기 힘든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 음수인 경우들이 좀 자라나는데 이거는 이제 키가 작은 나무이니까 아마도 음수에 속하는 그런 나무인가 봐요 그래서 좀 잘 자라는 것 같고 힐가생가 쪽으로는 이렇게 이제 그 보이는 온나무들 개온나무들이 중간중간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상수리 상수리 나무인데 이것도 이렇게 예 잎을 좀 버티고 있어요 근데 굉장히 저쪽에 있는 나무들도 보면 상수리 나무들 종류들이 지금 남아 있기도 하고 반대로 잎을 가장 빨리 떨궈버리는 제가 알고 있는 나무 중에서 벗나무도 일찍 떨어뜨리고 산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 중에서는 물풀의 나무 같은 경우들이 좀 일찍 늦게 이제 싹을 튀어서 일찍 떨어지는 그런 나무 잎들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벗나무는 꽃? 못 빨리 피는데 이 굴에 벗나무가 많은데 못 봄 늦여름쯤부터 예 막 단풍이 지기 시작해서 이제 산속 같은 데서는 이제 산벗꽃도 산벗 같은 경우들은 이 물이 들에서 이제 기르는 그런 벗나무하고 좀 달라서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 물풀의 나무는 좀 빨리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 후에 이 물풀의 나무는 좀 더 추천되어 이 물풀의 나무는 좀 빨리 떨어지는 이 물풀의 나무는 좀 더 추천되고